네 저 창렬한거 좋아합니다 됐어 이쪽에다 이렇게 길이 이어줄게요 좋아 와 땅 진짜 넓게 넓게 쓰고 있죠 지금 장난 아니죠 술집 좀 만들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술집 만들어 줄게요 술집 주점 주점 어디다 박는게 잘 박았다고 소문이 날까 항구 옆에다가 네 설치를 해줄게요 항구 옆에다가 여기다 설치하자 이렇게 막으면 좀 별론데 여기다 박자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서인도 회사의 코크와 교역이 종료됐대요 종료됐고 상관없어 원자재 광산 광산 지어줍시다 뭐라고? 해적이 왔다고? 아 해적 왔네요 봅시다 봅시다 크로세 크로세 오야 얘네들 왜 이렇게 안죽어? 해적? 아 죽여 왜그래 죽여야지 죽여야지 해치웠나? 해치웠나? 오케이 해치웠죠 뭐야 허접들이었네 에이 씨 놀랬네 루피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들 루피 입만 산 녀석이었네 흐흐흫 흐흐흫 여어씨 씨 가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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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도시계획 없이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것 네 이런식으로 좀 넓게 넓게 지어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계획 없이 만들었죠 어 뭐야 여기 부서졌네? 제거는 해 줍시다 프레세덴트 루우 어어허허허허허 독립선언 가능하대요 독립선언에 뭐 어떻게 해야돼 독립선언 무계획 도시라뇨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흐흫 아 여기 있다 헉 마저씨 오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 오오오오오오 이어허허 돈내고 자유를 사도록 합시다 있다 이리어있다 자 세계대전상태가 됐죠 음 음 네 돈내고 사면 되죠 뭐 arrived 하흫 하흫 전문직역군 세속국가로 해 줍시다 그리고 투표권은 모든 시민이 투표 가능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아까 스삭 보낸거랑 비교 좀 해달라고요? 나중에 할께요 나중에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왜 세계대전에는 징병제가 좋아요? 그래요? 와아 클리어 했습니다 아 서로 딱 이 미션 끝나고 비교하는걸 원했다고요? 그러면은 요 카여데 포르투나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카여데 포르투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음 자 이번판은 임무 특수관계 예상치 못한 세금에 대응하면서 원자재를 수출하래요 가봅시다 자 아뇨아뇨 어차피 그 판은 그대로 유지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을거 같아요 이 판 끝나고 나서 다음에 바요바요로 이동할때 그때 바로 딱 보여주면 되죠 그레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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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자 이번에는 새 그 뭐냐 섬에서 시작을 하는거죠 수출 5천개 달성하기 그래 수출수익 5천달러구나 5천달러 자 실버패키지 하나 사줍시다 실버패키지 실버패키지 정도면 되겠지 목장 하나 설치해달래요 네 건설사무소랑 옥수수농장 운송사 이렇게 있군 이 분 박근혜랑 무슨 관계인가요 아무 관계도 아니죠 어 뭐야 여기 아직 식민지야 여기도 여기도 식민지시대인가 보네 자 여기 이렇게 이어줍시다 길 쫙 이어줄게요 태극기로 응원해주는 관계여 태극기로 응원해주는 관계여 여기는 좀 하기 쉽겠다 여기는 좀 하기 쉽겠다 이쪽은 일단 맵을 보고 맵을 보고 용장 한번 봅시다 코코아 좋은데 코코아 별로 안좋네 이쯤에다가 농장밭을 쫙 만들어주는게 좋겠네요 이쪽 이렇게 두줄로 두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설탕 설탕은 이쪽에다 만들어주는게 좋겠네 네 야생마녀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탐험 탐험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건물중에 자동으로 탐색하는 건물이 있다 그거 한참 뒤에 나오죠 한참 뒤에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도서관 먼저 지워야되려나? 도서관 먼저 지워야되려나? 도서관 먼저 찍기 전에 목장 시작부터 지울 수 있다고요? 어디요? 건선거 아닌가요? 건선거? 지금 아직 식민지시되어가지고 안되는데? 세계대전이 아니고 세계대전이 아니고 도서관 건설하기 도서관 하나 지워줍시다 도서관 하나 지워줍시다 던전 옆에 있다고요? ynamic 심각히 아 여기다 막으면 안될 것 같고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 줄게요 도서관 시골주택 옆에 도서관이야 ا 이거 얼마나 이렇게 미관을 해쳐 시골주택 진짜 싫다 싫다 오늘 내건 공약은 뭔가요? 와그네님 유토피아 만드는거죠? 유토피아 제가 살기 좋은 유토피아 됐스 레인저브데 만들어달라고요? 레인저브데?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 코코아 코코아 농장 이렇게 두개 지어줍시다 그리고 도로를 연결 코코아 변변치 않은 공약도 없이 당선됐다는 여기 매노자 넣어줄게요 에노자 하나 초청해 줍시다 여긴 벌목소 지어도 되겠다 괜찮네 탐험대 탐험대 한번 다시 보내줄게요 탐험대 탐험대를 여기다 보내자 탐험대 아 레인저를 사자구요? 잠시만요 음 요거 근데 나중에 건선거 나오면은 전부 다 밝혀진다는데 이게 필요가 있나? 레인저부대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쪽에다 설치해요 자 도로 지어줍시다 도로 옆에 연결 어 딱 좋아 아주 좋아 목장을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요? 목장을 어디다.. 어디쯤에다 짓는게 좋을까요? 오케이 용장 얻고 이제 공전에다가는 돈을 많이 줘야겠죠? 공전에다가는 돈을 많이 줍시다 네 맞습니다 카사언님 안녕하세요 빨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구역에서 제가 뭐 올릴수 있는거 있나 봅시다 커피 담배 안되고 실제 안되고 할 수 있는게 없네 오케이 목장 업그레이드도 해제됐다고 하죠 연구 계속 해줍시다 네 카사언님 안녕하세요 카사언님 카사언님 레인저 부대 만들어놓으니까 알아서 탐색하는거 같긴 하네요 뭐라고? 뭐라고? 내기 사면 승리하고? 승리하라고? 내기? 무슨 내기? 아 농산품 수출로 수익 만달러 창출이래요 요거 해줍시다 이건 뭐지? 오케이 광산도 지을 수 있게 됐구요 처음에 도서관 먼저 지어서 그런지 돈이 좀 빨리 안모이네요 농장을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공장 코코아 더 지어줍시다 코코아 더 지어주고 선택번식 됐다 아 아 굴양식장이요? 진주가 비싸다고요? 굴양식장 그러면은 두개 지어주도록 할게요 굴양식장 돈 모였으니까 바로 지어줍시다 굴양식장 양식장에 몇개 있는거야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세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세개밖에 없어? 뭐라고? 뭐라고? 아니 도서관 지었잖아 또 지으래? 포기해 하지마 도서관, 도서관 이미 지어놨는데 또 지으라고 하네요 안되죠 이거는 아무튼 생굴을 좋아하나요? 익힌굴을 좋아하나요? 네 저는 익힌굴을 더 좋아합니다 생굴보다는 생굴은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되지? 너무 비린내가 좀 나가지고 비린내가 좀 나가지고 익힌굴이 좀 더 나아요 저는 익힌굴이 좀 더 나아요 저는 가톨릭 교납 만들면 혁명스럽지원 임기 6개월 연장 임기 연장할 수 있게 빠르게 이제 소농장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불량식장 만들면 안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다른거 먼저 할거 코코아 무역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코코아 오 진주 후추가에 휴처나워가 문명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겠음 이거 문명 아닌데요 트로피코라는 게임이구요 네 제가 그 뭐냐 이 섬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노래 대결 보고 자원왕으로 만들어줄게요 제 딸같은 존재죠 왜이렇게 흑인이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피부가 탔지? 나 분명히 아시아인인데 디옹 네 그거하고 완전 달라요 분명하고 완전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탔대? 이렇게 긴 머리 아 보브컷 복고 복고로 갖다 해줄게요 그리고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은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오케이 아우 야이씨 아니 여잔데 여잔데 남자처럼 보여 선글라스 끼니까 그니까요 ㅋㅋㅋㅋ 흫 됐어 온전 그거네 흫 흫 완전 그거네 아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안들어오네 지금 이제 1년밖에 안남았네 이거 자파전 필요한가 정말? 있으면 좋겠죠 뭐 없는거보단 낫겠죠 돈이 너무 안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임기가 1년 2달밖에 안남았는데 잘못하면 이거 게임오버당 할거 같은데? 빛내서 먹장짓죠 그럴까요? 크게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빛내서 먹기 어디까진지 안봅시다 여기다 일단 농장 지을꺼기 때문에 퀴즈 확인합시다 여기다 도로 지어줄게요 지지율이야 나중에가면은 올라가가지고 상관없어요 지지율 뭐 지금 낮은거 지금 낮아맞자 뭐 나중에가면은 다 저만 믿고 따르게 되겠죠 아 역시 와그네님이였어 여기다 소농장 만들어줍시다 헌법재정 도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 2개 소 두개 만들어줄게요 소 두개 그리고 라마 하나 만들어주고 아 염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라마 왕호님 복지사업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지금은 돈 벌 때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주도록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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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트로피코 트로피코 5 하고 있고요 되게 오랜만이시죠 저도 이 게임 4는 해봤는데 5는 안 해봐가지고 지금 열심히 플레이 중입니다 네 경제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복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음 좋아 접종해주고요 코코아 접종 좀 빨리 해줍시다 이제 오케이 임기 추가 임기 추가를 계속 해줘야겠죠 다른 거 고르면 안 돼요 임기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임기 빠르게 추가해주고 잡화점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잡화점 잡화점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더 꺼다 더 꺼다 잡화점 더 꺼다 아 여기 있다 아 거래다나 컷 지어주고요 도로 좀 여기다 이렇게 이어주도록 합시다 나무 뽑죠 캐스트 떴다 나무? 어 그래 알았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안되죠 이거 캐스트가 빨리 코코아 예방접종부터 맞춰줍시다 아 접종 접종부터 빨리 해줄게요 돈이 너무 안보이네 코코아 무용료 같은거 없나? 코코아 무용료 무용료 코코아 코코아 옥수수 팔아주도록 할게요 배추가 안되네 신경안하니까 왕정에서 몇천씩 빼가네 그래요 채광과 벌목추출로 수익만창춘 벌목을 해야돼 또? 아 귀찮패하네 진짜 여기 광산없나? 여깄다 광산 광산할수있게 광산 그 뭐냐 캘수있게 내가 길좀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됐어 철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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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춰서 이렇게 지어줍시나 됐다 부동산 취득세로 돈을 빼간다구요? 고기상춘기 수출 절대 Choice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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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적 철매장지 철매장지 여기도 철이 있구만 근데 이거 레인저부대 있잖아요 레인저부대 얘네들이 자동으로 탐험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탐험하고 있는거 맞아요? 건물 하나당 100원씩 빼갈거라구요? 상관없어요 여기 접종 끝나면 끝이야 코코아 3개 지금 접종 끝났죠? 이제 돈 쫙쫙 들어올거에요 연구 지금 해야될거 있나? 최고의 요리사 국왕이 제국 최고의 음식을 찾기 위해 왕림 요리 콘테스트를 열었대요 음식 수출 가격? 페네티모를 보내주도록 합시다 임기 6개월 연장 무료 점심 없음을 공표하도록 할게요 무료 점심 없음 임기 6달 증가하겠죠? 네 왕무는 자기 임기만 중요하니까 네 왕무는 자기 임기만 중요하니까 게임오버가 되면 안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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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유해 취득세 유해 눌러가지고 무승측령해야 유해해주나 봅시다 어디서 보죠? 그거를? 취득세 유해 취득세 유해? 어디서 보지? 아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구나 플리스 은행에다가 지금 근데 건축허가제 짓기에는 너무 지금 돈이 부족한데 왕무가 게임오버 당하는게 국민들한테는 더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아 그건 아니죠 그럼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렇게 돈이 안모을까 태비한번 줍시다 태비 태비 태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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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우리 제모장 이렇게 해주고 식량에서 식량에서 건축허가제 선포해주고요 대규모 농장 더 만들어줄게요 호파 농장만 고쿠아 농장 고쿠아 농장 와아 도시계획 아주 제대로 했죠 장난 아니죠 오 돈 만원 됐네 띠용 자 코코아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코코아 난 코코아가 좋아 접종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운송사를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운송사 운송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운송사 여기 꼭 필요한데 네 그런 그런거겠죠 네 꼭 필요하겠죠 여기다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 하나 지어 신문사 해지됐대요 신문사 근데 뭐 쓸일 없는데 그지 광산도 하나 지어줍시다 네 아직 뇌물수술 못하나 스위스 계좌에 200원 있네요 200원 겨우 왜 이렇게 돈이 조금밖에 없지 광산 뭐야 미탐업 영토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여기 지금 살짝 이렇게 안개 껴있는 것 때문에 지금 미탐업 영토로 나와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야 너네 뭐해 탐험해 여기다가 아니 탐험하려면 또 돈 들어? 어? 아니 하아 진짜 그지 그지 같네 접종해주고요 빨리 가서 탐험해 헉! 지금 탐험하러 가고 있죠 자식들 접종 쫙쫙 해주고요 코코아 농장 한 여섯개면 아니 일곱개정도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겠죠 왜 이쪽으로 가냐 아이씨 여기로 하여 여기로 가야지 뭐하는거야 똥똥똥 똥똥똥 뭐 1년 5달밖에 안 남았어? 어 뭐야 치즈맛 돈이래요 친구? 레드테이프입니까 최신식 오페라 극장입니다 어... 레드테이프가 뭐지? 뭐지? 관료주의 기술이요? 오페라 극장이나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지진이라고? 이럴때 지진이야? 이러지마 오케이 용자 하나 터졌네 다행이다 두개 터졌으면 큰일날 뻔했네 자 모두 수리해줍시다 아 스위스 계좌 천원 넘었다고요? 오케이 내물수수 해주고요 자 이제 칙령 해제해줍시다 건축허가제 이거 해제해줄게요 세목장 건설해달래요 세목장 건설해달래요 염소 염소 지어주면 되지 못가지고 염소 하나 지어줄게요 염소 하나 박아주면 되지 컷컷 지어주고요 아 진짜요 사고났을때 재난고 측령 키면은 복구금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가요? 접종했나? 오케이 접종 다 됐고 자 농장 하나 더 설치합시다 여기다 박아 그리고 유제품공장도 만들어줘야겠죠 유제품공장 어 없나? 유제품공장 어딨어 여기다 하나 딱 지어주면 되죠 뒷장 연결해주고요 자 요렇게 연결 됐다 나무 많은데 나무 잘라 파시죠 나무를 잘라서 팔까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나무 하나 네 벌목 좀 해줄게요 벌목 벌목소 벌목소 지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여기다 벌목소 하나 지어줄게요 빠른 건설에 빠른 건설에 벌목소 벌목소 800원이네 이렇게 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목소 거음해 요거 가 아니 요거 하나 얻으려고 철광석 하나 얻으려고 지금 여기다 내가 천원을 투자를 하네요 결국은 천원 투자해주고 옆글 레인저애들은 지금 저쪽으로 간거 같은데 다른 데로 간거 같거든요 오케이 열렸다 광산 지어줍시다 이제 요거는 건설 우선순위 좀 낮추고요 낮춰주고요 제재소도 하나 지어줄게요 콩나무상탄 등식 자막 자막 도로 2 2 3 왕 파워 오븐 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부동산 취득세를 갖다 계속 갖다 바치라고 그러네요 네 해치었나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정권 레벨업 아 스위스 받는거 다시 켜자구요 증명 건축어와제 다시 켤게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와 코코아가 몇개야 도대체 코코아 7개에다가 옥수수 하나 그 저 위쪽에다가는 이제 뭐냐 설탕농장 지을거죠 설탕농장 지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인구조사 관리자 넣자구요 레인저 부대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인구조사 멘토밖에 안되는데 아 인구조사요? 오케이 인구조사 한번 선포해줄게요 네 만원이나 하네요 엄청 비싸죠 설탕 오케이 설탕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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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설탕좋아 무섭아 설탕좋아 살짝 내려줍니다 이쯤에다 지어야겠네요 이쯤에다가 아마 하르세 또 정치색이 바뀌셨네요 네 정치색이 바뀌었다니요 무슨 소리죠 설마 옷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산 돌리자구요 광산 지금 아직 그 뭐냐 우선수근이 낮게 해놔가지고 어차피 이거 고갈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이차 가공품 그니까 뭐라고 해야되자 그 공장 나오면 공장 나오면 그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건설 순위는 좀 낮게 해놨어요 농장은 무한으로 생산이 가능한데 이거 뭐냐 철광산이나 이런거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게임 깨기 전에 독립부터 해야죠 새로운 돼지 먹장 보여 센작 감독 공장 감독 공장 감독 공장 감독 공장 감독 공장 감독 공장 감독 선제 팅 새 관리자 넣어줍시다 세 번째 팅 이라로호는 다시 한 번 수출한 수출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으셨습니다. 인식물 수출해 줍시다. 그리고, 새 목장 빨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새 목장. 돼지. 돼지 목장 만들어 줘야겠죠. 어, 아이고 씨. 치세요 치세요. 도전. 아무도 홍신은 황사 안 오겠네. 농자만 가득 있어. 진득이 있어서. 농지. 농지만 잔뜩 있어서. 모든 건물에다 관리자를 다 넣으라구요? 그럴까요? 관리자 넣어줄게요. 멘토. 관리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좋나봐요 관리자 다 넣어줍시다 현장 감독 환경주의자 건설사무소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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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교단 빨리 지어줄게요 가톨릭교단 이런거 빨리빨리 만들어줘요 여기다 진짜 도로 여기 연결해줍시다 환경주의자는 미간으로 보너스없는 주점같은곳에다가 박아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점 내가 주점 넣어놨나? 자원왕 아직 다 안만들어졌네 도로 요거 빨리빨리 건설해줍시다 빠른 건설해줘야겠다 세목장치형 세목장치형 임기현장 오호야 다행이다 야 지금 임기가 계속 간당간당해가지고 되게 위험하죠 우유 삼천개? 오케이 우유 삼천개 수출해 여기도 왜 사람이 없어 아 간당간당해 아주 간당간당한데 네 잘 버티고 있죠 멸망이라니요 아하 참 멸망은 무슨 멸망 당연히 안되죠 건설사무소 여기다 하나 더 지어줄게요 운송사지 이거 건설사무소로 여기다 하나 지어줍시다 컷 와몽 망하는구나 안 망하는데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데 망한다고요? 이게 지금 망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40%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네 따봉도 40%가 넘어가고 있고 그 뭐냐 돈도 26,000원이나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업그라이거 있나 한번 볼게요 업그라이거 없지 지지율 40%면 낙선 아닌가요? 아니죠 낙선 아니에요 건설사무소는 빠르게 건설해줄게요 건설사무소는 빠르게 건설해줄게요 스위스 계좌 봐가지고 업그레 해주자고요 레벨 증가하려면 스위스 계좌 만달러 필요하네요 필요없는것 같고요 관리자고 용하라고? 알겠어 가톨릭 교단에다가 노조 간부 채용해주고요 보기 3500 네 40%대 승리했죠 아무 맨날 아지매만 하네 아지매 아니에요 어제는 남자로 했었죠 어제는 남자로 했었죠 어제는 아지매였어요 와 도시계획 도시계획 진짜 완벽하다 여기는 농장으로 하고 여기는 신도시로 키우려고 합니다 원대한 계획이죠 자 이제 항구 하나 더 지어줄게요 슬슬 항구 하나 더 지어줍시다 나중에 또 마을이 커지면은 그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항구를 하나 더 지어줍시다 여기다 막자 오 오케이 이렇게 두개 막을 수 있네 바로 네 라인벤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폭통이나 잡자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컨디션 난조를 표현하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딨냐 불량식장 하나 더 설치 그래서 업글 근데 집은 왜 안 지어줘요? 집은 이제 그 뭐냐 냉전시대나 아니면은 세... 세계대전때까지 가고 나서 네 그니까 이 시대가 지금 있거든요 시대가 지금 식민지시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계대전 그 다음에 냉전시대 그 다음에 현대시대 이렇게 있는데 그니까 냉전시... 아 뭐냐 세계대전까지 가야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짓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안 짓고 있어요 레스토랑 존재하긴 하냐고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주점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도 주점 하나 지어줄게요 주점을 갖다가 여기다 막자 여기다 막으면 딱이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주점 주점 여기다 진짜 오늘은 뭐가 아플까? 오늘 안 아픕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참 아니 아플 수도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네 아픈 거 가지고 에이 또 아픈데 와모 아프다고 한다 킥킥킥 이러시면은데 하아 참 아쉽다 아쉬워 오 이거 9달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다 최강을 왜 이렇게 못해 얘들아 최강좀 하라고 될 거 같고 최강 짜증명 퀭 가 rotations 퀼닝라는데요 빠른 건설 오오오 NASA 미육aten의 절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군사효세를 제공해준대요 군사효세를 만들어줍시다 이거 큰일났는데 근데? 군사효세 여기다 하나 만들어주고요 왕정주이자 추방시키자구요? 그럴까요? 임기 6달 연장 고가주택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저택 어 이거 큰일이다 저택 만들어줄게요 저택을 여기다 3개 만들자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4개 만들어줍시다 빠르게 빨리빨리 만들어라 어? 클리어 했네요? 디옹 클리어 했네? 네 깼죠? 깼어요 깼어요 좋아좋아 바오바오에서 플레이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임무 견디리라 수차례 침공해서 살아남으라는 그런 퀘스트네요 바오바오에서 플레이하도록 합시다 컷 커스텀을 하면 안되냐구요? 무슨 커스텀이요? 바나나를 위협한대요 아 샌드박스요? 아니 지금 캠페인을 깨는걸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샌드박스는 내 캠페인을 다 깨고나서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적의 눈에 침을 뱉을거래요? 비이바 트로피코 비이바 트로피코 좋아좋아 병영은 징병제로 하고요 그리고 체속국가 모든 시민이 투표가능 자 이제 세계대전인가? 맞지? 오케이 지역시장 공급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적들 쳐들어오는거니까 네 바로 기관총 다 달아줄게요 기관총 다 설치를 해줍시다 그리고 암살 암살단 찌리 이 내 젠집들 어제 하시는거 보니까 정말 못 하시더군요 네? 그렇게 못했나요? 자, 재건해 줍시다 빠르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막습니다 충분히 막아요 제 군대들도 지금 여기 오고 있죠? 잠시탑이 막는 동안 덤벼봐 어, 잠깐만 기다려봐 요렇게 네, 충분히 막아요 충분히 막습니다 못 막을 것 같죠? 충분히 막아요 뭐지? 왜 밀리는 거지? 밀리지 마라 야, 왜 밀리는 거야? 얘들아 왜 그래? 괜찮아요! 여기는 안 밀릴 겁니다 궁전 앞에는 내 감시탑 3개에다가 분사 요새까지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아, 짜증빛 귀찮게 하네 얘네들 뭐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봐 이 자식아 10% 인상 다시 재건하면 되죠? 뭐 까짓거 가짓거 가짓거 안 되면 돼요 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재건 가격 올라갔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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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어 다 잡았어요 별거 아니네 네 또 웨이브 오는 거 아니죠 휴전 96다리죠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감시탑 7개지 다 보유 됐고요 충분히 이겨요 충분히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제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질 이유가 전혀 없죠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 지금 쳐들어오자고 하라구요? 아니, 전차까지는 개발을 해야죠 땅끝까지는 몰고 나와야지 어어 이제 공동주택 만들 수 있어 아, 드디어 만들 수 있네 주택 이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주택 만들어 아, 잠깐만 실수했다 여기다 주면 안 돼 건조취소 건조취소하구요 주차장 뭐야 이거 안 돼? 못 만들어? 아이씨 여기다 주차장 지어줄게요 그러면은